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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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쿠야-san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에 인스타라이브도 진행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산 케이블카 앞입니다. 촬영하러 왔는데, 촬영 시작을 하기 전에 인스타라이브를 열어봤습니다. 안녕, 안녕, 삼백명, 삼백, 사백, 사백 명이 보고 있다는건가? 여기에서 일어난다. 여기가 너무 많아서 일어난다. 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ここはどこですか?ここはソウルタワーのふもとです。 ラムさんです。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天気がね、今日はね、あんまり良くないです。 さっきまで雨降ってました。 さすが雨男でしょ。 雨。 じゃあまた後でね。 また後でやるんで。 とりあえず、まっぽぎです。 一回切ります。 一回切ります。 また後でね。また見に来てね。 わかった? これどうやって切んの? これか。 じゃあね。